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아프카가 이런 만든 웨드 카레틀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이제 겨우 한 40만 50만 정도가 받고 대부분 우파의 대형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들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왜 당장 먼저 본인들한테 피해가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의가 없습니다. 선도 없고 그냥 이익만 있는 사회가 된 겁니다. 이런 사회가 외침을 당하면 총 들고 나가 싸우겠습니까 선도 없고 정의도 없고 올바름도 없고 그냥 뭐죠 그냥 내 이익 내 뱃속에 들어오는 무엇만 있으면 다 되는 사회가 된 겁니다. 이렇게 선거부정을 저질러도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될 대통령이 한 말씀도 안 하는 겁니다. 기가 찬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총선 대선이 뻔한 거죠. 다음 대선 끝나고 나면 좌파들이 장기 집권을 할 거 아닙니까 한번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공 박사가 왜 그렇게 외쳤는지 그 양반이 왜 그렇게 뭔가 절규하고 애통했는지를 알겠죠. 내가 무슨 사심이 있어가 뭡니까 국민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가는 길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일 모레 강수구 보궐선거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 내일 사전투표하는 날일 건데 이 강수구 보궐선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거가 진행 중인 때문에 일체제가 강수구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안 하겠습니다. 무슨 김성현이란 후보하고 김태우 후보가 뭐 어떻고 저 어떻고 이런 건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바란 것은 공정한 선거에 의해서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공병호 tv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76%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76%가 공정선거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는 강서구에서 선거가 어떻게 치러졌는지 우리가 여러분들 특히 연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전망을 할 때 언론인들은 그냥 전망을 하지 않습니다. 난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주장한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학자적 이름들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과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강서구 사례는 종로구 사례고 강남구 사례고 강서구의 4.15 총선이 일어난 것은 2017년 총선에서 일어났고 2020년 대선에서 일어난 겁니다. 대표 사례를 보시는 겁니다.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득표 수를 어떻게 조작해왔는지 특정 정당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조작해왔는지를 여러분들 지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강서구에서 일어난 사건들 여러분들이 일목해서 역대 선거를 보시게 되면 대한민국의 공직선거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명료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선 2020년 4.15 총선 보시기 바랍니다. 강서구는 강서구 갑이 있고 강서구 을이 있습니다. 강서구 을의 미래통합당 후보로 김태우 후보가 나갔습니다. 다 특표수를 선관위가 만들어서 발표한 겁니다. 전산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차익값 그래프입니다.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은 차익값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게 선거가 아니죠.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에는 7개의 동이 있는데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진성주는 모두 다 플러스값입니다. 동만 플러스값이 아닐 것이고 아마 한 4, 50개 되는 모든 투표소에서 여러분들 다 플러스값일 겁니다. 미래통합당의 김태우는 모두 다 마이너스값입니다. 이 차익값이 마이너스 9%에 마이너스 13%라는 것은 관내 사전 투표 득표수를 훔치지 않고서 나올 수 없는 수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까 김태우 후보의 당일 투표 득표율과 사전 투표 득표율에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조작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이 그래프가 여러분 우리 함께 주는 메시지는 김태우 후보가 얻은 관내 사전 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테이지를 모든 동 모든 투표소에서 다 일주일 훔쳐가지고 훔쳤다는 이야기는 좀 고상한 이야기고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김태우가 받은 사전 투표 득표수를 모든 동에서 모든 투표소에 4, 50개 투표에서 다 도덕질을 해가지고 더블당 진성준한테 더해줬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를 보고 정규제가 아직도 뭡니까 부정성 없었다는 것은 정신이 나갔던지 아니면 뭐 무슨 수가 있는 겁니다. 선거 부정 간단합니다. 모든 의문은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 그래프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차이집 그래프가 여러분들 크기가 엄청나게 큰 것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득표수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선관위 사람들이 선관위 사람들이 이 숫자 조작해가지고 그냥 진성준이 몇 표 차이로 이겼다. 그래 땅땅땅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바보천치니까 그냥 그걸 끝날 줄 알았을 겁니다. 숫자 조작하면 이렇게 덜미를 잡히는 겁니다. 숫자 조작하게 되면 이렇게 이게 뭡니까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의 맹백한 정거인 겁니다. 이것이 선관위가 주도한 사전투표수 조작을 드러낸 확고한 여름 정거물인 겁니다. 이걸 조재현이 천대엽 이동헌이 민유숙이 있는 대법관들이 다 덮은 겁니다. 이걸 정상적인 투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선관위를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것을 은폐하는 세력들을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채널이 이런 탄압을 받더라도 그래 그럼 내가 다 내려놓았으니까 어차피 유튜브 채널을 이 정도로 키우는 데는 그것도 여러분들 보내는 게 운이 좋았으니까 그냥 마지막까지 간다 이야기죠. 너희가 이완용이보다 나쁜 놈들이라는 거죠. 이완용이보다 나쁜 놈들이 대한민국의 지도층들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정선거를 다 덮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별별 소리를 다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증거가 증거물이 나왔음에 불구하고 부정선거가 없었다. 그래서 여러분 그다음에 기념비적인 업적이 뭔가 하니까 제야 전문가가 사전투표특표소 조작 공장을 발각해낸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바로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21대 총선 강석울 사전투표 조작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소를 다 여러분들 분석해보니까 35%를 사용한 겁니다. 김태우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서 35%를 다 훔쳐가지고 그걸 그대로 뭡니까 동레벨로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소선상투표에서 35% 훔치고 우편투표 관외 사전투표에서 35% 훔치고 국외 부재자 투표에 35% 훔치고 염창동 관내 사전투표에서 35% 훔치고 가양동 관내 사전투표에서 35% 훔치고 투표소마다 동마다 다 35% 훔친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전산조작이라는 것은 기분 내킨대로 한 거 아니고 그냥 규칙을 딱 여러분들 집어넣어가지고 득표수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규칙이 발각이 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더 찾아보니까 35%를 이용한 겁니다. 김태우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도독질한 겁니다. 그래 진성준이 함께 다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를 보시게 되면 김태우가 빼앗긴 표가 5825표입니다. 김태우가 선관위가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 안 했으면 사전투표 득표율이 47%가 나와야 되는데 35%를 줄여가지고 표를 훔친 다음에 그걸 더불당하게 준 겁니다. 진성준은 사전투표를 조작 안 했으면 진성준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50%가 나와야 될 거 같은데 그걸 뻥튀기가 63%로 올려준 겁니다. 이런 짓을 누가 했습니까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거관리위원회 한 것이 아니고 남조선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짓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발각을 해낸 것은 득표수를 규칙을 이용해 여러분들 조작을 했기 때문에 역으로 규칙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다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들 2020년도 4.15 총선 강서굴에 김태우로부터 표를 어디서 얼만큼 도덕질했는지가 다 나온 겁니다. 관외 사전투표에서 여러분들 50표 훔치고 국외 부재자 투표에서 1388표 훔치고 김태우가 받았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국외 부재자 투표에서 0표 훔치고 등촌 제3동에서 632.80이니까 반올림에 633표 훔치고 가양 1동에서 607.60이니까 608표 훔치고 가양 제2동에서 478표 훔치고 공항동에서 488표 훔치고 방하 제1동에서 912.80이니까 913표 훔치고 방하 2동에서 508표 훔치고 방하 여러분들 3동에서 737표 훔치고 도합 5825표를 도덕질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5825표니까 5825표를 마이너스 처리한 겁니다. 그리고 진성준에 함께 플러스를 5825표를 여러분들 이 선거 사기 세력들이 동일한 조작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모든 선거에서 조작감만 달리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표를 훔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덕질을 해놓으니까 차이집 그래프 사전빼기 당일투표 투표율에 제2아 전문가가 그린 것도 이렇게 큰 겁니다. 플러스 14 진성준 플러스 10 플러스 13 플러스 12 플러스 12 플러스 13 플러스 12 마이너스 여러분들 김태우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9 조작하지 않으면 전혀 나올 수 없는 수치인 거죠. 이 강서부 총선에서 일어난 방법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호남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전특표 득표소 조작을 통해 가지고 더불당이 압승하도록 그렇게 도왔던 겁니다. 더불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선관위가 심판자 역할을 한 것이고 완전히 더불당의 하수인처럼 이렇게 행동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 아니까 득표소를 조작했기 때문에 2020년도 4.15 총선 강석울 김태우가 얻었던 사전투표 100표 가운데 35장을 도덕질한 것이 이렇게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득표소 조작은 비용이 안 듭니다. 전산 조작이기 때문에 4.15 총선에 사용했던 방법을 대선에서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좌파 장기 집권을 꿈꿨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소위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는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게임이었지 않습니까 양보할 수 없는 게임인데 여러분 이 책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2권 3권이 대선을 다뤘죠. 대선을 다룬 것을 보게 되면 사전투표 득표소에서 윤석열 후보가 받았던 사전투표 득표소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20만 표 정도로 훔쳤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120만 표 처리하고 이재명 후보한테 플러스 120만 표 처리해 가지고 사전투표 조작 규모가 3구 대통령 선거에서 240만 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240만 표를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거죠 이런 짓들을 다 해 가지고 권력을 장악한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 사악함에 대한민국의 입을 담은다고 하면 그 나라가 나는 지탱될 수 없을 걸로 봅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지금 그 틀에 멀쩡하게 이렇게 보이게 붙지만 절대 여러분들 나라가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거죠 3구 대통령 선거에 여러분들 강서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강서구 대선인데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3구 대통령 선거에서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선거 사기를 기획한 사람들이 너무 안심했던 것 같아요 만일 내가 더불어민주당의 선거관리대책본부장이나 기획본부장 같으면 어차피 뭡니까 부정선거하는 것이고 언론들하고 몇 군데만 잡으면 발각될 수가 없으니까 서울 전역의 조작값 수준을 한 35에서 50%까지 올렸을 것 같아요 그러면 윤석열 씨가 당선될 수가 없는 거죠 24만 7천 7천 몇 표 7천 몇 표 차이가 나왔습니까 서울에서만 102만 표 조작을 했네요 102만 표 윤석열과 이재명 사이의 격차가 실제 격차가 264만 표 났습니다 그러니까 24만 7천 70표 득표율 기준으로 0.73%니까 15만 25만 표니까 12만 5천 표만 여러분들 윤석열 후보와 함께 훔쳐가지고 이재명한테 더해줬으면 이기는 선거였죠 아주 이 양반들이 방심해가지고 윤석열이 유능에 당선된 것도 아닙니다 국민들이 열아같이 윤석열을 지지했기 때문에 당선된 것도 아니고 선거 사기 실익들이 지나치게 여러분들 사태를 낙관한 겁니다 그래 조작값을 낮춘 거예요 이 조작값 25% 적용하면 안 되거든요 2020년도 4.15 총선처럼 35%나 30%까지 끌어올렸으면 윤석열이가 절대 당선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위가 무슨 짓을 했는지는 이 그래프 하나로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데칼코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밑에가 차익값 최소치 최대치입니다 강서구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윤석열은 최소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5%입니다 이렇게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큰 차이가 날 수가 없는 거죠 표를 도독질 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정상적인 통계학에서는 차익값이 0% 3%에 불과한 겁니다 이걸 데칼코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사람들이 득표수를 조작한 것은 그냥 이걸로 충분합니다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였으면 대법관들이 통계학의 대들부에 해당하는 대수의 법칙을 전국의 모든 선거국에 다 위반했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일어난 것이 맞다 검찰 수사해라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수확정성에 나오지 않습니까 대수의 법칙 표본집단 1과 2의 여러분 통계적 특성은 비슷해야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짓을 누가 했습니까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거관리위원회 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노태학이 여러분들 이것이 노정이가 여러분들 지휘하고 김세안이 진두지휘했던 대통령선거 결과인 겁니다 다 여러분 다음에 벌받아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 묻고 그냥 넘어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난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진짜 나쁜 인간들인 겁니다 선거사기를 이렇게 쳤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한 사람도 안 받는 겁니다 그건 나라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걸 받아들이고 살겠다 그렇게 하면 그냥 국호를 개명하면 됩니다 후기 조선 조작국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게 여러분 좀 자존심이 상하면 그냥 후기 조선국으로 하든지 공화국은 아닌 겁니다 신민이 주인인 나라는 아닌 거죠 저거가 여러분 대통령을 다 뽑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신민이 주인인 겁니까 그렇게 가식적인 이야기 하지 말자 이야기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아쌀이 뭡니까 그냥 조선시대에 살겠다 그렇게 하면 부정선거하고 예산 뭐 1년에 9천억 정도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미리실에서 몇 놈이 앉아 여러분들 그냥 데이터 만들어서 그냥 대통령 만들고 국회의원 만들면 되는 거지 말라고 여러분 9천억까지 돈 써가면서 그렇게 뭡니까 폼 잡고 드론 띄워 가지고 뭡니까 선거 여러분들 홍보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가 없는 거죠 1은 뭡니까 그냥 플러스 빼기 마이너스 차이값 사전 빼기 당일 그래프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다 정상적인 선거라고 대법관들이 이야기하니까 그런 인간들 여러분들 봉급주면서 이 나라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에 이 정도는 또 될 소리를 다 할 겁니다 대법관들 하는 것처럼 4.15 총선에서 이렇게 통계적으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공직선거에서 모두 다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통계적 변칙은 의미가 없습니다 정신나간 인간들인 거죠 다 조작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상한 게 나오죠 그러나 여기에 쇠기를 이놈들아 너희들이 선거 사기쳤지 이놈들아 너희들이 선거 사기범들이지 이놈들아 너희들이 부정선거했지 이렇게 여러분들 쇠기를 딱 박은 사람이 누굽니까 제야 전문가 쇠기를 박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박았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분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딱 여러분들 조작값 25%를 사용한 거 아닙니까 3구 대통령선거 강서구엔수는 윤석열과 심상정이 받은 사전특표 득표수 100장당 25장을 도덕질 해 가지고 이재명이 함께 더해 준 거 아닙니까 도덕질한 총표수는 2만610표고 이재명이 공짜로 먹어치운 것은 2만610표니까 강서구에서만 4만 몇 표 정도를 여러분들 도덕질한 거죠 그래서 윤석열은 강서구에서 정상적이었으면 9만7천표를 받아야 되는데 표를 빼앗기가 7만7658표밖에 못 받은 겁니다 부정선거를 강서구에서 안 저지를 쓰면 윤석열의 사전투표 득표는 51% 그런데 선관위가 여러분들 뭐죠 특정 정당의 이름 야합해 가지고 표 도덕질에 이런 관여했기 때문에 윤석열의 표가 사전투표 득표율이 52%에서 41%로 그냥 추락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3번이 선관이 발표된 자료입니다 4번 5번 6번이 조작값을 찾아내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원시킨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하지 않았으면 윤석열이 20만표 이재명이 16만9천표를 받아가지고 윤석열이 3만1540표로 승리할 선거를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정당과 야합을 해가지고 사전투표를 조작해서 윤석열이 18만표를 받았고 이재명이 18만9천표를 받아가지고 이재명이 강서구에서 약 8천표 차이로 승리했다 이렇게 여러분 승부를 조작한 겁니다 이런 짓을 누가 했습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들이 아무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조용히 그냥 넘어가기로 우리 언론계도 도움 주시고 대통령께서도 도움 주시고 대법관들은 열렬히 도움을 주시고 일반 국민들은 다 침묵으로 이런 도움 주시니까 그냥 공박사만 입 다물면 그냥 넘어간다 네가 떠들어봐야 우리는 뭡니까 업체하고 이런 야합을 해가지고 네가 통출하는 모든 동영상은 못 보도록 하니까 네가 몇만 명이 보면 힘이 좀 있을 건데 몇천 명으로 줄여놨으니까 꼼짝할 수 없다 이렇게 대한 겁니다 윤석열이 3만1540표로 승리한 선거를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이 뭐죠 8천 표 차이로 승리한 거로 여러분 조작한 겁니다 누가 했습니까 김정은이 지휘를 받고 있는 북조선인민공화국 여러분 선관위가 한 것이 아니고 남조선인민공화국 여러분들 선관위가 한 겁니다 이런 조작짓을 해가지고 표를 다 만든 겁니다 그 인간들은 자기들이 발각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겠죠 가방끈이 짧으니까 그냥 조작하고 뭡니까 땅땅땅 하면 끝날 걸 알았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의 맨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득표수 조작을 다 이렇게 발각해낸 겁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는 것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기 이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의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상연구자들은 과거에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전망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지금 선거가 임박했기 때문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저는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누가 되든 관계가 없으니까 내 안께 필요한 것은 공정선거만 필요한데 공정선거가 그대로 치루지냐 이야기죠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조작값 35% 100장당 30자상을 도독질했고 2022년도 6월 1일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윤석열과 심상정 함께해서 25%를 도독질했고 그게 다 나온 거지 않습니까 도독질해가 강서구에서 윤석열이 패배자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3만 1540표로 승리를 한 건데 이게 다 나오는 겁니다 선거 사기친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머저리처럼 보여가지고 이렇게 득표수를 다 만들어서 발표하더라도 저것들이 그냥 넘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넘어가겠죠 대통령도 입 다물고 법무부 장관도 입 다물고 대법관들은 깔아뭉개고 언론들은 뭡니까 다 딴소리만 하니까 이완용이가 따로 없는 겁니다 이완용이 나무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때 조선이 아마 그냥 거의 넘어가는 나라였지만 이 나라를 이렇게 여러분들 망가뜨리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딱 차이가 나니까 대통령 선거를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대통령 선거를 좀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2020년 4.15 총선이 조작됐다 2022년 또 3구 대통령 선거가 조작됐다 그러면 2022년 또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조작 안 했냐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청장 선거입니다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조작값이 좀 낮습니다 강서구 을 같은 경우에 2020년 4.15 총선 조작값 35% 대통령 선거 2022년 또 조작값 25% 2022년 6월 1일 강서구청장 선거 윤석열 정부 등장하고 한 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작값이 확실 낮았습니다 15%를 낮춘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프입니다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야무지게 조작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 조작한 거가 뭐 이것만 보더라도 그냥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좀 특별합니다 2022년 또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강서구청장 선거는 후보가 2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이집 그래프를 보게 되면 도덕질한 표하고 훔쳐간 표가 그대로 일치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다르네요 그런데 제가 이거는 그냥 이걸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뒤에 이렇게 좀 다른 표가 나왔네요 국힘당 마이너스 방화제 3동 국힘당 마이너스 6.9 더블당 플러스 6.9 방화제 2동 국짐당 마이너스 6% 더블당 플러스 6% 방화제 1동 국짐당 마이너스 6.6% 더블당 플러스 6.6% 이건 뭘 뜻합니까 도덕질한 표수 덕표율하고 훔쳐간 표수와 착하게 일치합니다 모든 동에서 20개 동에서 뭘 뜻하는 거 하니까 강서구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위에 방화제 3동의 투표자 수위에 6.9%를 도덕질해 가지고 더블당 함께 플러스 6.9%를 이동시켜준 겁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조작규모가 나옵니다 방화제 3동 투표자 수위에 13.8%만큼의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참 아름답죠 선관위가 항상 주장하는 아름다운 선거가 이렇게 조작하는 선거입니다 방화제 2동 마이너스 6%만큼 훔쳐가지고 더블당에게 플러스 6%만큼 더해준 겁니다 총 조작규모는 방화제 2동 투표자 수위에 방화제 2동 투표자 수위에 몇 퍼센트입니까 12%만큼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빼앗은 것은 후보가 3명이 아니고 후보가 딱 2명이 등장하게 되면 도덕질한 표하고 도덕질당한 표가 착하게 일치합니다 방화제 1동 보시기 바랍니다 김태우가 마이너스 6.6% 김성현이 플러스 6.6%입니다 뭘 뜻합니까 방화제 1동의 관내 사전 투표자 수위에 6.6%를 훔쳐가지고 6.6%를 더블당 함께 그냥 공짜로 더해준 겁니다 총 조작규모는 두 개를 합치면 됩니다 13.2%입니다 방화제 1동의 관내 사전 투표자 수위에 13.2%만큼 조작을 한 겁니다 이거는 수작업으로 절대 못합니다 전산 조작으로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투표지 분류기 같은 데다가 USB 이런 카드를 가지고 개표가 시작되기 전에 조작값을 입력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작업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5번 한 보시 등촌 제3동 국힘당 김태우 마이너스 9.2% 더블당 김성현 플러스 9.2%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등촌 제3동 관내 사전 투표자 수위에 9.2%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더블당하게 플러스 9.2%를 더해준 겁니다 총 조작규모는 두 개를 합치게 되면 등촌 제3동의 관내 사전 투표자 수위에 18.4%를 이동시킨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다 그냥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같은 선관위 주도 사전 투표 조작의 쇠기를 받은 것은 바로 제야 전문가의 여러분들 분석 작업입니다 제야 전문가가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최종 후보 받은 득표수를 분석해 가지고 조작값을 그대로 찾아낸다 그러면 조작값을 찾아낸다는 것은 득표수를 조작하는 데 사용한 규칙을 사용한 겁니다 이 여러분들 보니까 이렇게 15%가 그대로 딱 발각이 된 겁니다 15% 여러분 이 15%라는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김태우 후보가 얻은 사전 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을 훔쳐가지고 김성현한테 더해준 겁니다 15장의 총규모가 7,225표입니다 마이너스 7,225표를 처리하고 플러스 7,225표를 처리하게 됩니다 만한 4천 몇 표를 여러분들 이동시킨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강서구청장 선거의 사전 투표 그룹 사전 투표자 수가 여러분 한 10만 명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큰 여러분들 표본 집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게 되면 김태우의 사전 투표 조작하기 전에는 53%고 조작을 해놓으니까 여러분들 표를 빼앗겼으니까 46표로 뚝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선거관립위원회가 국민들이 던진 표는 다 아랑곳하지 않고 그거는 다 투표함 속에 들어있고 저거가 마음대로 뭡니까 득표수를 조작해온 겁니다 이게 그 양반들이 가장 뼈아픈 부분입니다 득표수 조작 공장을 그냥 급습한 겁니다 누가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 제야 전문가가 진짜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 제야 전문가 여러분 기여한 것이 말과 글로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총정리한 것이 이 도덕놈들의 시리즈인 겁니다 선관위가 여러분들 득표수 조작을 한 소위 사전 투표 득표수 조작 공장을 선거구만은 한낱이 여러분 찾아내간 여러분들 세상에 밝힌 것이 바로 이 작업인 겁니다 그런데 이 작업이 있으려면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도와주지 않았으면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돈 안 되는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날밤을 세워가지고 이런 짓들 여러분들 다 해가지고 선거를 다 여러분들 뭐죠 조작을 한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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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청장 선거는 조작하지 않도록 비나이다 그런 꼴이 된 겁니다 2024년도 7월 11일 총선은 비나이다 비나이다 조작 안 하도록 비나이다 이렇게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조선 사람들이 여러분들 굳이 심했지 않습니까 미신이 많고 서양 선교사들이 와가 여러분 남긴 기록들을 보게 되면 서울 장안에 뭐 계속 굳이 굳하는 소리가 진동을 했다는 거죠 이 소위 기우제 사고 이런 여러분들 이 정도로 부정선거가 밝혀졌는데 대한민국 그냥 묻고 넘어간다 그러면 그냥 후기 조선 사회로 가는 겁니다 그냥 그런데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그 정도가 되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향유할 그는 뭡니까 그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뭐 중고등학교를 왜 갑니까 수학정석 공부는 왜 하냐 서울법대는 왜 나오냐 그냥 후기 조선 사람으로 해가지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는 엉킨다 어떠하리 부정선거 좀 하모 어떻냐 이야기 이놈이 되나 어쩌놈이 되나 똑같은데 이렇게 나라가 굴러가는 겁니다 너무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솔직해가지고 여러분과 습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실상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조작을 해가지고 15% 조작한 겁니다 2020년 총선 35% 조작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 25% 조작 여러분들 22년도 2월 2일 강석구청장 선거 15% 조작 2023년도 10월 11일 여러분들 강석구청장 보궐선거 물음표 여러분 이 15% 조작했기 때문에 규칙을 사용해가지고 득표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규칙을 발각해가지고 뭡니까 조작되지 않는 상태가 다 복원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조작질을 해가지고 김태우가 7,225표를 도덕질 당했는데 7,225표를 어디서 도덕질 당했느냐 다 나오잖아요 거소투표에서 43표 도덕질 당했고 관외사전투표 우편투표에서 2094.75니까 2095표를 도덕질 당했고 염창동 관내사전투표에서 367.95니까 368표를 도덕질 당했고 도덕질 당했다는 것도 이만큼 뭡니까 그대로 뭡니까 더불당 후보한테 더해지는 겁니다 훔친 그만큼 등촌제1동 관내사전투표에서 246.90이니까 247표 도덕질 당했고 등촌제2동 관내사전투표에서 247.50이니까 반올림해가지고 248표 등촌제3동 관내사전투표 득표는 265.95니까 266표 이렇게 이런 표를 다 조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조작된 득표수가 그대로 반영된 가짜 득표수가 바로 선거관리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공식적으로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한 그 가짜 득표지가 이렇게 도덕질한 표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 위에 도덕질 여러분 한 표를 다 찾아냈기 때문에 도덕질 당하지 않는 상태를 정확하게 뭡니까 이렇게 재현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득표수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 나라가 여러분 나라가 아니고 완전히 개판인 겁니다 선거를 여러분들 훔쳐가지고 권력을 장악할 생각을 했던 더불당 내부의 586 운동권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세력들도 참 악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지만 그것이 여러분들 세상에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두 다 덮기 위해서 그 혈안이 돼 있는 대한민국의 지도청들 국민의힘 수뇌부들 대통령실 사람들 대통령 자신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경찰 언론계 학계 그냥 후기 조선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다들 자식들하고 특정 정치 세력이 그냥 밀실에서 만든 득표수에 따라가 대통령이 나오고 국회의원이 나오고 이게 10년 20년 30년 여러분 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끝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사람들은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얘기지만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대한민국은 어렵지 않습니까 저출산 문제에 고령화 문제에 고령화 가져올 여러분 재정 부담에 젊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결혼을 안 하거나 결혼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안 되는 겁니다 나라가 안 파고로 여러분들 어려워지고 모든 사람들은 본래 한국 사람들의 원래 심성 그대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공짜 달러 공짜 달러 공짜 재정위기가 여러분들 누적대가 터지기 전에는 끝까지 돈을 쓸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 관심이 이 대중영합주의 포퓰리즘을 대한민국이 어떻게 제어할 수 있냐 문제에 따라 가지고 교육국가로서 존립할 수 있겠는가라는 고민했는데 그거하고 게임이 안 되는 게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는 대다수 사람들은 약탈의 대상이 되고 선거 부정에 여러분들 관여한 그 세력들 그리고 그 세력들에 비호한 세력들 함께 여러분들 덕을 주는 그런 사회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 사회에 여러분 돈을 주고 지지장을 확보하는데 그 돈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을 수탈해야 될까 하면 약탈하는 거죠 그게 베네수엘에 착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를 해서 나라가 뭡니까 쓰레기통이 여러분들 뒤져도 뒤져도 지지층들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왜 돈을 주니까 그 돈이 어디서 나올 겁니까 돈을 누가 여러분들 줄 겁니까 수탈하는 겁니다 그동안 벌어놓은 것이 있습니까 문정권 하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지 봤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문정권 하에서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이 노후를 위해서 20만 원 30만 원 받는 그런 오피스텔 몇 개를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중과실 때려 그 사람들이 비가 오는데 여러분들 여의도에 나와서 절규하는 걸 보고 그거 다 사람들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게 뭡니까 훨씬 더 심화 확대된 버전이라는 것이 결국 선거 부정에 고착합니다 나는 참 여러분 영어로 쉐임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부끄럽습니다 이런 선거 부정이 뭡니까 세상에 여러분들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고칠 의지가 없는 나라 그걸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나라 그것을 큰일 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부정선거가 여러분 일상이 돼 가지고 그냥 뭡니까 모두가 다 도덕질을 하는데도 그거를 부끄러워하고 정치적 득실이라는 문제를 떠나가지고 국민의 힘이 되든 여러분 더블당이 되든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선호는 있겠지만 큰 대가는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를 부정선거가 일상이 돼 가지고 모르면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때처럼 모르면 그냥 몰랐다고 칩시다 그런데 1군의 여러분들 깨어있는 시민들의 얘기가 다 밝혀진 거 아닙니까 일곱 번의 이름 공직선거를 동일한 방식을 가져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 방식은 전혀 돈이 들지 않는 겁니다 여론 조작만 조금 뒷받침해주면 마음껏 이름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2020년도에 강서구에서 35%를 조작하고 3구 대통령 선거에서 25%를 조작하고 정권이 바뀐 다음에 6월 1일 지방선거 2020년 지방선거에서 15%를 조작하고 그러면 선거 사기 세력들의 입맛대로 취향대로 득표수를 조작하는 것이 다 밝혀진 거지 않습니까 이걸 그냥 덮고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진짜 부끄럽거든요 나라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뭡니까 타락을 했는지 부끄러움과 아울러 가지고 2027년 대선이 끝난 다음에 이 나라가 앞으로 어디로 갈 건지 선거가 입맛했기 때문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로지 정거의 바탕을 뜨고 그런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전에 강서구의 모든 공직선거는 다 동일한 조작방법을 사용했고 조작값 크기만 여러분들 입력을 달려가지고 후보의 득표수를 다 조작해온 겁니다 2022년 4.15 총선 35% 조작 2022년도 3.9 대통령 선거 25% 조작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강서구청장 선거 15% 조작 선거 사기 세력들이 4.15 총선만 여러분들 전선이 국한됐으면 그래도 좀 마음이 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야 전문가의 도움으로 문정권이 등장하던 때부터 다 이런 확대 조정이 된 겁니다 2016년에 총선에서는 전국에서 크게 뭡니까 공정선거가 이루어졌고 의심스러운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총선에서는 정당 차원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뭡니까 그런 부정선거는 없었던 겁니다 정상적인 국가가 같으면 이 정도가 되면 몇 사람이 목이 날라갔어야 되는 겁니다 다 관련됐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은 권순일 조혜주 2022년도 3.9 대통령 선거는 노정희 김세환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노태학 박찬진 진짜 여러분들 산간위원장이 빠지까랑이라 하더라도 진짜 1960년 최인구의 이런 범할 정도 여러분들 죄를 저지른 거죠 훨씬 더 악한 겁니다 그걸 덮는데 대법관들이 다 여러분들 뭡니까 부역을 한 겁니다 나라가 여러분들 겉은 그런 데로 돌아가는 거지만 저는 심각하게 봅니다 이 문제를 자정작용이 거의 없어졌구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서구에서 일어났던 역대 공직선거에서 일어나는 것은 거의 전국적인 차원의 모델 케이스입니다 그걸 강남구의 여름 확대하더라도 똑같은 현상이 나올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그동안 제야 전문가가 크게 역할을 해줬지만 이번에 여러분들 또 크게 역할을 한 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가지고 한번 마무리 작업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여러분들 내가 물 한 껍 마시고 여러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